아 이제 마지막에 남는 이제 어 미세먼지 현황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차트는 매우 단순해요 그래서 한번 일단 도큐멘트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서는 표준 차트 똑같이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프로덕트에 퓨전 차트 퓨트 st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앤 맵 갤랄이 있죠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퓨전 유지시 있어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게이지 앤 KPIs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버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쓸게 어 네 리니어 스케일을 쓸 거에요 자 그럼 리니어 스케일로 가볼까요 네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뜨는 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네 전체를 복사를 하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크롬 창을 엽니다 크롬 창이 아니라 인텔리젤을 엽니다 자 그럼 저희가 했던 여기 했던 것처럼 ssr에다가 또 만들거에요 new 파일 리니어 스케일인데 저희는 좀 알기 쉽게 인디케이터로 할게요 dgator.js chart.js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아까 했던 똑같은 패턴 있죠 그때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요 얘는 데이터 소스가 아니라 뭐다 인디 데이터 데이터 소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역을 써야 되기 때문에 constant은 지워두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거 쓰면은 여기서밖에 동작을 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워주시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 매트에 있는 이거를 복사를 해야겠죠 네 bar.js chart를 지워주시고 얘도 지워주시고 얘는 어디로 가야되느냐 index.mage time을 가야되겠죠 똑같이 적어주시고 맨 마중에 가서 네 넣어주시고 데이터 소스는 뭐다 저희가 아까 만든 인디케이터 데이터 소스가 되겠죠 그리고 render at chart 컨테이너가 아니라 얘는 이제 indicator chart라고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render at이니까 이거를 indicator chart가 있겠죠 복사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미세먼지 현황 여기에 이제 id는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미세먼지 현황으로 지울게요 자 이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서버를 껐다 켜주시고 제가 이거 그 패턴이 있는데 이거 패턴 그대로 하시면은 돼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했고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하면 되는데 이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되죠 왜냐 안 넣었잖아요 제가 이거 파일을 안 추가를 안 시켰잖아요 쭉 올라가시다가 보면은 여기 이것도 지워주시고요 필요 없으니까 쭉 올라가셨을 때 보면은 스크립트 잉클리더를 안 시켰죠 네 스크립트 잉클리더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애플리케이터 차트.js 해주시고 서버를 껐다 켤게요 네 서버를 껐다 켰죠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 거침을 하고 네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바꿔야 될 게 뭘 바꿔야 되느냐 음 여기 하단하고 색상은 여기도 똑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바꿔줘야 되고 자 여기 일단 제일 쉬운 똑같은 패턴인 이 부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일러투어 마그네틱 이쪽 부분을 소스에서 찾아볼게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인디게이터 차트죠 쭉 올려가시고 보면 이 부분이네요 인디게이터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여줄게 가장 많은 걸 보여줄 테니까 인텔리젤을 크롬을 열어서 어 경기가 제일 높네요 여기 경기로 할게요 경기 미세먼지 하나 이거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32죠 여기 파인더 그 인텔리젤이어서 경기 이런지 하나 하고 그런 다음에 값이 얼마였죠? 32였죠? 포인터가 있는데 32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거는 이제 프레션은 안 적어도 되죠? 안 적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 넘버 서픽스 있죠? 넘버 서픽스는 뭐냐 저희가 이제 여기 PSI로 적혀있잖아요 PSI가 넘버 서피스라고 적혀있는게 PSI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 스페셜 리딩은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스페셜 리딩을 아 제가 지웠잖아요 넘버 서피스는 미세먼지니까 저희가 했던 똑같은 양식인 이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새로운 거 좀 한번 해볼게요 잘 됐죠? 근데 좀 여기가 색깔이 안 맞잖아요 이거 색상 한번 맞춰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에 했던 여기 트리맵 있죠? 트리맵에 있는 컬러 렌즈를 그대로 복사를 해 볼게요 트리맵에 있는 컬러 트리맵 트리맵에 있는 컬러를 이 컬러 부분 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인데키드 차트 있죠? 여기로 가서 클러 쪽 가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고 여기 컬러 쪽을 다 지우고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하고 어 잠시만요 아 저 컬러까지 복사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우고 여기 컬러 렌즈에서 컬러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컸다 켜 볼까요? 자 이제 컸다 켰으니까 보시면은 네 저희가 원한대로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32니까 하면 되고 여기가 32 네 이쪽 하면 됩니다 여기 색깔이 이상한 거는 여기 왜냐면 그라데이션 처리가 돼서 그런 걸 거예요 아 이제 잘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내리면은 네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했던 커널 렌즈들을 정상적으로 여기 있던 리니어 스킬 차트까지 정상적으로 적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